오늘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원전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 5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